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척 원덕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내렸제는 떼약볕에 습한 기운까지 더해진 도심. 꺾이지 않는 폭염 기세에 숨이 막혀옵니다. 뜨거운 열기에 강변 산책로에도 인적이 한산합니다. 모처럼 여행 온 관광객은 폭염에 지쳐 연신 손선풍기로 열기를 식혀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원덕이 36.1도까지 올랐습니다. 정선이 35.7, 홍천팔봉 34.8, 춘천 33.2, 강릉 33.6, 원주 33.9도 등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은 상황. 7월 하순 평년 기온보단 4에서 5도 정도 높습니다. 강원도 폭염특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심 물놀이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더위의 질세라 물놀이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바다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불볕더위를 식힙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watched Weekend.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